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계속적인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이후 발생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태라는 돌발 이슈로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 전략은 셈법이 매우 복잡하게 바뀐 상태인데요.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연방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가지면서 방미 일정을 시작하게 됐지만 대규모 시위에 이어 미국 내에서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 요구가 거세지는 등 그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인지적 동맹관계 중동 우방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가자전쟁 이후 대규모 민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경우 민주당 측 의원들도 상당수 이러한 이유로 이제 잠시 뒤에서 오늘 네타냐후 총리의 연방의회 연설에 불참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원의자인 헤리스 부통령은 사전에 예정된 행사를 이유로 의회 연설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 헤리스 부통령의 경우 중동 가자 이슈가 최대한 주목받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화당 측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이슈를 전면에 띄워 민주당의 무능을 부각하고 헤리스와의 차별화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지원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 민주당 내 상황 역시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장기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조바의 등 행정부의 능력에 맹공을 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사태 해결사를 자치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워싱턴 정권을 이처럼 뜨겁게 달구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에 신문 워싱턴포스지는 네타냐후의 연방의회 연설은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 민주당에는 큰 불편한 순간들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싱턴 정가 뿐만이 아닙니다. 장외 논란도 뜨거운데요. 반전활동가들은 네타냐후의 미국 방문에 맞춰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백여 명의 시위대가 의원의 하원 사무동인 캐런하우스 중앙호를 점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역대급 난제를 받아들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낸 가운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민주공항 양당 모두에서 지지를 이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020년 대선 후 조 바윤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배응망덕하다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헤르스 부통령의 경우 과자전쟁 사태와 관련해 보다 강화된 인도주의적 정책들을 강조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내 늘어나고 있는 사태 여론 또한 타개할 수 있을 박미 효과가 필요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서는 매우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한 것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네타냐후는 민주당의 진보적인 면에 어필하면서도 트럼프에게 적대감을 품치지 않는 새로운 균형잡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연방의회에서 연방상 하원 합동연수를 시작으로 내일은 조 바윤 대통령과 카말라 헤르스 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에는 고아당 동월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잇따라 만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 민주당 유력 후보로 떠오른 카말라 헤르스 부통령 자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조 바윤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들과 중산층의 그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이목이 몰렸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카말라 헤르스 부통령의 경제 분야를 보면 일단 헤르스 부통령의 정책 목표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과거의 행보를 본다면 저소득층 근로자들, 여성인,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산층 가족의 그 방점을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헤르스 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경제 우선순위 일부를 공개하며 우선 유급가족 휴가와 육아 비용 감소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헤르스 부통령은 중산층 강화가 자신의 대통령 임기 중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중산층이 강할 때 미국은 보다 더 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헤르스 부통령이 시급히 풀 문제는 바이든 정부의 유산인 고물가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인 지난 2022년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치솟았고 금리 역시 이 때문에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더욱 높아지면서 집을 사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헤르스 부통령은 세금 정책을 보면 기업들과 고소득층 가구에 증세를 하되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가구는 세금을 현상 유지를 하거나 감면해 주자는 조바인 대통령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헤르스 부통령은 또 다른 상원 민주당 의원들처럼 지난 2017년 개인과 법인 세율을 낮추고 일부 세금 감면은 축소하자는 공화당 세법에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신문은 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또 다른 취약점이 바로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앞서 헤르스 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소득 10만 달러 미만 총소득의 최소 30%를 임대료와 공공서비스에 지출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자는 임대료 감면 법을 추진해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제무역보기 있습니다. 헤르스 부통령은 무역과 관련해서 상원의원 때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인 tpp와 또 북미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의 재협정 버전인 미국 메시코 캐나다 간의 협정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헤르스 부통령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인 tpp가 노동자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헤르스 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 불평등 축소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또 내놓게 됐었는데요. 남녀간의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일부 대기업들의 임금차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자는 계획이 그 일환입니다. 이밖에도 교사들의 급여 인상이나 흑인 사업가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교육주자도 있었습니다. 또 기후에너지 분야에선 헤르스 부통령은 지난번 대선 선거 시절 그린 뉴딜과 수화 파쇄 공법 방식, 가스 채불에 대한 포괄적 공지를 지지해봤습니다. 예상 헤르스 부통령으로서 그녀는 경제 문제에 관해 바인 대통령과 대체로 보조를 마치왔으며 이 때문에 일부는 조 바이든 정부 정책을 앞으로 헤르스 시대의 로드맵으로 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태 이후 미국 정계 관심이 빠르게 카말레일스 부통령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2기 직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연히 레임덕 수준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오늘도 또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격리 이후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6개월을 조명하는 기사에서 이제 대선 경선에서 물러난 이후 바이든은 완전히 다른 대통령으로 돌아왔다며 이제 그는 오버올 오피스에서 가장 염려하는 존재 즉 레임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이제 6개월 남짓한 바이든 대통령의 잡려 임기를 거론하면서 전통적으로 이는 대통령이 재임 기간 가장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라며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는 잠재적 후계자들을 향하게 되고 또 의원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세계 각국 정상 역시 현재 현 대통령보다는 차기 행정부 대응 방법을 고심한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태 발표 이후 물론 세계 정상들은 바이든을 향해 일체의 용단을 두둔하는 찬사를 보냈지만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요 언론들에서는 이미 헤르스 부통령 관련 보도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헤르스 부통령의 런닝메이트 선택을 비롯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력을 앞다퉈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코로나19 격리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래 이렇다 할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임기 완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미국 경제가 또 정계가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앞으로 조 바이든에게 큰 주목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대본부와 통화를 하며 자신의 임기는 6개월이 남았고 가능하나 많은 일을 하고자 결심했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중동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빛이 바래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 면담 외에도 헤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제스통과 일정을 잡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단 네타냐후 총리와의 면담이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임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통해 이스라엘에 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면담에 다시 말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대선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선 정국에서 인도계 혈통 인사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들의 조상이 살던 인도 시골마을 주민들 또 신두교 승려 등이 경쟁하듯 연일 미국의 대통령 당선 기원 기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유력시 대는 카멀엘스 부통령은 어머니 쪽 모계가 인도계 혈통이며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의 부인인 우샤 칠리쿠리 벤스는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입니다. 오늘 LPP통신, LPP통신 등 미국 내 언론들은 민주당 헤리스 부통령과 또 공화당 우샤 벤스의 조상풀이가 있는 인도 시골마을의 분위기를 잇따라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헤리스의 외할아버지 PV 고팔란의 고향인 인도 남부 타밀라도주 툴라드 마뚜섬의 한 마을에서는 조바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태 다음 날인 지난 22일부터 헤리스 부통령 당선을 기호하는 기도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마을 입구에는 헤리스 부통령의 웃는 모습이 담긴 대형 사신이 걸렸고 사원에도 헤리스 부통령 사신과 기도와 관련된 여러 장식들이 배치됐습니다. 해당 인도계의 사원은 진리와 정의의 힌두교신인 다르마사 스타를 모시고 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과거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등 외가 혈통을 꼽는 등 인도계와의 인연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공화당 보겠습니다. 공화당 트럼프의 런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의 아내 우샤 벤스입니다. 우샤 벤스의 조상마을인 남북 인도 남부 안드라 프라데시주 바드루트의 힌두교 사원에서는 벤스 의원의 부통령 당선을 기원하는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원은 19세기 힌두교 성자 사이 바바를 모시고 있었으며 우샤 가문이 한때 소유한 적이 있는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사원의 승려는 우샤의 축복을 빈다며 우리 승려들은 우샤와 그의 남편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도에서 특히 헤리스와 벤스의 조상 고향마을의 분위기는 이처럼 뜨겁지만 정작 민주당 헤리스 부통령과 또 공화당 우샤 벤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의 시선을 돌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헤리스 부통령의 경우 2021년 1월 현 부통령 직위에 오른 후 단 한 번도 인도를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우샤 벤스 또한 단 한 번도 해당 조상 고향마을을 찾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이민자 흑인 아버지를 둔 헤리스 부통령은 미국 정부에서 늘 인도계의 혈통보다는 자메이카계 출신이라는 점을 더 강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러한 이유 등으로 헤리스 부통령의 미국 대권 도전 유력 소식에도 불구하고 인도 현지의 전반적인 반응은 조용한 편이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인도인들이 헤리스 부통령을 볼 때 인도 출신이 되기보다는 미국 관료로 여기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